이거 아닙니다. 그냥 본겁니다. 주님이 꿀벅지가 예술이... 됐거든요? 예술이야 꿀벅지... 됐어 예술이 버터게임 저녁 뱅뱅뱅 5붙 또 미친 게 아냐? 아휴 현대가 쭉 열받네 내가 나이 좀 먹었다고 저런 인간이 쭉 하나 듣고 아휴 따지나 예쁘기만 했구만 어디서 듣보자기 같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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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뿌이 많이 기다렸지? 자기가 어디있어? Where are you? 젤 케이, 나 이런거 싫어해. 빨랑 나와, 응? 야, 김장욱 빨랑 안 나와? 아, 어디 있는 거야? 아, 죽을래. 빨랑 안 봐서? 어때, 잘 있다지? 응. 빨랑 안 봐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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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아멘 용란이, 용란이 왔지? 용란이, 내려봤지? 형아! 괜찮니? 괜찮아? 지금부터 특별반 여러분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. 누가 죽게 될까요? 누가 죽이는 걸까요? 그리고 이들은 왜 죽는 걸까요? 바로 이것을 맞추는 문제입니다. 문제를 맞추는 사람만이 학교에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. 세례야... 조사하니 1,3,4 넘겨주세요 1,5 1,3 2,3 2,4 3,4 좋습니다 아멘